김정자 집 나온 아줌매들 많이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 나온 아줌매들은 작사는 김정자가 했고요 작곡은 안동역에서 작곡가 선생님이 했습니다 최강산 작곡가 선생님이십니다 이번에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매들에서 우리가 할약을 많이 했잖아요 유튜브 보면 정자 싸롱도 있고 도봉 방송국도 있습니다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매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정자 인사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자 피자 숫자 오늘도 공정 공부심에 웃음 같은 옷다리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편 걱정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정자야 미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면 아침 해가 뜨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멋지게 표시로 정상 생명 수사 오늘도 공정 공부심에 웃음 같은 옷다리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하 남편 걱정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정자야 미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하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하 남편 걱정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정자야 슝슝 정자야 숫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재밌게 놀아보자 하하하하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하 신나한 아침 act에서 하하하하 자욱 Bronze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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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d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답이자 숫자 오늘도 검정보신에 웃음 가득 옷발이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반평 걱정 자식 걱정 잊어버리고 청자야 이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돌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돌아보자 하하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답이자 숫자 오늘도 검정보신에 웃음 가득 옷발이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잊어버리고 청자야 이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돌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돌아보자 하하하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잊어버리고 청자야 이자야 이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돌아보자 하하하 하하하 즐겁게 돌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돌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돌아보자 하하하 신나오 날 신내들 하하 신나온 아줌매들 하하 보고 싶어 친구 정답 미자수다 오늘도 혼자 번부시대 웃음 가득 벗다리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편 걱정 가시 걱정 잊어버리고 천자야 미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엄마 나랑 춤추다 주먹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화면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좌 하하하 하하하 아침에 아침에 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보고 싶어 친구 정답 미자 숫자 오늘도 혼자 번부시대 고맙게 놀아보자 웃음 가득 웹다리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병 걱정 자식 걱정 잊어버리고 청자야 청자야 이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신나게 웃어보자 하하하 신나게 춤을 추며 하하하 남병 걱정 다시 걱정 잊어버리고 청자야 이자야 숫자야 숫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멋지게 놀아보자 하하하 신나온 아침에 하하하 잘했어요 여기는 충북 음성 9학년 가케리 인데요 저희 선조님들이 산소 우리 경주 김씨 산소에 이렇게 넓게 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님들이 계시는 곳에 와서 제가 흥겨운 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